오늘은 원내대체회의를 마치고 또 의총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체회의를 가급적 오늘은 조금 일찍 끝냈으면 합니다. 혹시 간사님들 중에 발언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좀 압축적으로 간략히 해주시고 굳이 안 하셔도 되면 오늘은 좀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내대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픈 날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었던 스무살 고 최수근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 저와 당 지도부는 최상병 순직 일주기에 즈음하여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최상병 묘소를 참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원적 청문회를 강행합니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원이고 위법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하였고 청원 심사 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위법입니다.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정인으로 불러 세운다고 합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정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급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사위 전문의원들도 국회법상 동행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어제는 행안위에서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정쟁용 탄핵과 특검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들까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성일은 전방위적 입법폭주가 의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될 태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합니다. 경기 부양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라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위기경고 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입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입니다. 헬리콥터로 돈뿌리기 시 현금 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라빚입니다. 그 13조 원 누가 갚습니까?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빛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에만 나라빚을 400조 원 더 널려서 국가부채 1천조 시대를 열어놓더니 무책임하게 또다시 추경 빚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법률체계 전체를 일대 혼란에 빠뜨릴 불법파업조장법입니다. 어제 경제육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하며 국회의 입법 중단을 촉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재정과 경제 산업계의 막대한 부담과 대혼란을 초래할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는 데는 결국 대통령의 제2여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제2여구권 수를 누적시켜 대통령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업무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 간 협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경제를 죽이는 악법들의 강행 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